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누부간의 쌀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우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왕 시디기아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누부간의 쌀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아 애들 그마리아 편으로 만하되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미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2020년에 살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26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600년에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는 아주 달랐어요 우리는 모두 왕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족이었어요 와우 아니면 공주님 왕자님 왕자님 물론 저야 왕이었겠죠 그리고 귀족들이에요 다 돈을 쓰고 쓰고 써도 남을 만큼 돈이 많은 부자들이에요 한 번도 청소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와 신나죠 이런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를 했고요 오늘 뭐 먹을까? 뭐 준비해야지? 걱정해 본 적이 없고 시장에 가본 적이 없어요 늘 오다만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음식을 해서 아침에는 뭐 점심에는 뭐 저녁에는 뭐 야식은 뭐 이렇게 했었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어디 갈 때? 줄을 서본 적이 없어요 늘 특혜를 받았던 것이 우리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는 우리를 갑자기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서 먼 길을 가본 적이 없는데 맨발로 끌려서 아주 먼 길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늘 남이 해주는 밥만 먹었는데 내가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뭘 해서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빨래를 해본 적이 없는데 빨래를 내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의 빨래를 해야 되는데 빨래 못한다고 두들겨 맞았어요 늘 남이 해주는 밥만 얻어 먹었었는데 내가 밥을 못한다고 단찬을 못한다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존댓말이라고 하는 걸 써본 진도 없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리키기만 했는데 나한테 반말을 찍찍하면서 말대답이라고 했던 바로 몽둥이가 날아오는 그런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빨리 옛날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에요 이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럴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이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을 이분들이 지금 읽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하면서 그 편지를 읽을까요? 우리가 이제 2600년 전에 우리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고 한 번도 불편한 점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예레미야의 편지를 우리가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확 들어오실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너부간의 쌀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포로 중 남아있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는 도중에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왕운 줄 알고 공주인 줄 알고 왕자인 줄 알고 개기면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서움에 떨면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미국에 왔는데 삶이 그러신 분 없으십니까? 미국에 와서 단 한 번 편안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분들 자식들 교육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미국 왔는데 그 자식들마저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하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 남들과 비교해 보면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더 괜찮았는데 하나님 나는 언제쯤 풀리겠습니까?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십시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불행한 거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불행 가운데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은 고향으로 가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어야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도 그 삶은 계속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절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게 진짜 불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아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의 한 복판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단 하나의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희망을 주는 얘기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거기 살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입장 그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울고 있는 아파하는 그분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날 너희가 생각하는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려 예레미야는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이제 거기서 결혼하고 집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시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이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사는 미국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과거에 잘 살았던 것 과거에 행복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복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잘 사시던 분이 어려움을 겪고 미국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한국에서부터 잘 알던 분이 보다 못해서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 그런 일을 하시도록 건면을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지금 이런 꼴을 당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사람을 뭘로 보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불행하지 않겠어요? 살려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내가 어땠냐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내 가족들이 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결혼도 하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사랑에 묶여있는 사람 불행합니다 대한민국 노래 중에 제일 안 좋은 노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예요 갑돌이와 갑순이 너무 오래된 노래라 에스타 전사님 모르시죠? 제가 에스타 전사님을 위해서 불러드릴게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두리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두리는 마음뿐이래요 안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으흑으하 갑순이 뿐이래요 갑돌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보며 울었더래요 갑돌이의 마음은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으흥으흥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부르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하고 살고 있는 아내 나하고 살고 있는 남편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나를 위하여 일하고 나를 위하여 애쓰고 나를 위하여 밥해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마음 가운데 딴 사람 품고 살아가는 것 이거 정상적입니까?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한테는 그냥 화딱지 내고 그렇게 바가지 긁으면서 왜 딴 놈한테 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노래 중에 제일 나쁜 노래 하면 뭐 하실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못된 노래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결혼했으면 그 사람하고 열심히 살도록 해야지 달 보면서 옛날 여자 생각하면 되냐고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불행하고 그 사람하고 사는 사람도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라고 믿으며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의 잘못이건 혹은 하나님이 그리로 이끌어 가셨던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환경을 자꾸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환경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하고 멕시코 사람들 여기 계시는 분들 비교를 뭐 설교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GMP가 여기서 사는 분들도 한국 분들이 훨씬 더 높아요 그분들은 우리처럼 살지도 못하고 자식들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모르겠어요 참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들 아까 그 화요 국률 사역할 때 여기 쭉 서 있는 분들 보면 그 쬐학패트에 서 계신 분들은 다 여자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 옷 보세요 얼마나 남노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분들이 데리고 노는 자녀들의 옷은요 되게 좋아요 엄마 옷이 그렇다고 자녀들한테도 그런 옷 입히지 않아요 얼마나 보면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분들 보고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마약하면서 자기의 오늘 삶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뭐가 좋아지겠어요 그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을 주시기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요?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내 주변은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그곳에 또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그들이 사는 그 땅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성읍을 위해 평화가 오기를 힘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원수 나라에 지금 끌려왔어요 저 원수, 저 지도자, 이 성읍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셨던 말씀이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2600년 전이에요 그 당시 전쟁을 하면 그때는 총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칼 갖고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체로 전쟁이 일어나면 앞에 방패 마귀로 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 썼겠어요? 이스라엘 포로 썼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포로 쓰죠 바벨론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그 식량 갖고 자기들 먹기도 힘든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나라 망하면 포로로 있던 자기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일하는 곳 상사가 정말 별로이고 사장도 별로이고 다 별로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장 물러나게 해주시고 이 회사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집을 가든지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샬롬, 이 집의 샬롬 그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축복이 있어요 안 받으면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에스타한테 오늘 에스타 옆에 차 있으니까 에스타,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타에게 임하길 바래요 그럼 에스타가 뭐라고 할까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빈 복이 안 가요 절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저하고 아주 문제가 있는 사람 아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저를 싫어하는 사람 예로 들을게요 김현진이라고 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축복을 막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어이가 없는지 보더니 너나 가지세요?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내가 갖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빌라고 얘기하지 않고 평안하라고 아픈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거 안 받으면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축복하세요 안 받을 만한 사람 이름을 열심히 부르세요 성경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주변에 정말로 주변을 축복하면서 살았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 형들의 미용을 받아서 형들이 죽일까 하다가 저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팔림을 받았어요 성질 자체가 성격 자체가 그랬었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노예로 가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 주인집 아내가 유혹했어요 펄펄 끓는 젊은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젊은이가 그 여자만 자기 손에 들어오면 편안하게 살 텐데 그거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갔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대로 꼬였습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면 좋은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산 기간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에게 꼭 따라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셔서 요셉이 들어가 있는 그 감옥의 간수도 복을 받고 거기 있는 죄수들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으니까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 있는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지키는 사람이 집에서 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 화풀이 누구한테 하겠어요? 죄인들한테 하겠죠? 그러면 요셉보다 먼저 들어간 죄인들 고참 죄인들이 그 품풀이 누구한테 하겠어요? 요셉한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비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하는데도 그쪽에서 악하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는데도 달라지지 않으면 그를 우리 옆에서 멀리 보내십니다 우리가 저주해서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너무 전투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몇 푼 더 얻어먹겠다고 내가 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냥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만들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좀 덜 먹어도 내가 양보하면 나로 인하여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망해도 작은 곳으로 갔을지라도 그것을 축복하면 그곳에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잠시 바벨론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무려 70년 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내가 가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땅에서 계속 우상승비하다가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모르다가 죽을까봐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무서운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말 지옥이지 이것이 정말 최악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은요 하나님 모르고 퍼람 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최악인 것입니다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나를 만나리라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면요 분명히 세상이 바뀝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환경도 재정도 다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른 것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내가 좀 덜 먹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원수 같은 남편도 덜 원수처럼 느껴지고요 더 기도하면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 날마다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환경인데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요 지금 70년 동안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참고 긴내하고 이곳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땡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은 얘기냐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혔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곳은 자신들의 고향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는 건 70년 후거든요 그럼 70년 지나서 갈 곳 우리는 여기에 7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희망 없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오늘을 열심히 살면서 내 후손들이 갈 70년 후에 그 땅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갈 것이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걸로 생각해 보면 이 70년 후에 가는 나라 우리에게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주님 만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 생각하면서 나 여기서 귀찮고 힘드니까 나 빨리 죽어버릴 거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 천국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나에게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매일 이야기하면서 살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나 죽으면 천국 보내주시겠다라고 그 천국 바라만 보고 이 땅 가운데서는 소망 없이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정말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한다면 내가 행복한 것 때문에 내 가족들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좋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영화 배우 같아지세요 뭐 이런 얘기하지만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극복이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마음까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건데 네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네가 자꾸만 불행하다라고 하고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깨닫고 나서 제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곳이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내 얼굴에는 예수님 닮아가는 행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하십시오 goed